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제 모두가 아마 4점짜리 문제들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한번 본 문제든, 새로 본 문제든, 4점들을 풀면서 아, 왜 이게 안 풀리지? 분명히 공부를 다 했는데 왜 안 풀리지? 아니면 4점짜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처음 풀어서 그런 건가? 등등 어쨌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사람마다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다르고 몇 회독인지가 다르니까 그냥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제 기출을 처음 본 거지 그게 제로든 한큐든 4점짜리 문제들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제가 크게 말하는 4점이라는 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애들 또는 어려운 4점 등등등 해서 그냥 쉽게 막 계산으로 쪼르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4점 문제를 접하는 거라면 안 풀리는 거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지금 처음 보는데 처음부터 잘 풀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 안 풀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 번 많은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겠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개념이 적용이 되는구나를 처음 학습을 하시는 단계라면 그냥 안 풀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여러 번 복습하고 개념 계속 보시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 더 뭘 해라 이럴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속 복습하시고 시간이 마지막에 되면 그때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봤던 것들을 아, 이거랑 비슷한 문제네 이러면서 조금씩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본 문제라도 확실히 공부할 수 있게끔 처음 보는 그 4.자이들을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머릿속에 주입을 하는 데 더 노력을 하시길 바라요. 자, 얘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제로 보고 한 표 다 보고 기출 다 봤는데 미니모이 7, 8번이 안 풀려요. 엄청 많죠? 미니모이 7, 8번이 안 풀려요? 아니면 투게더 100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아,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잘 못 잡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것도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7, 8번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 하나도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또 해설 들으면 아, 이거였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겠네. 이해는 또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답하다고 막 승질내고 울면서 오는 이유는 이게 한 번에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것도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하반기 교제에 넣을 거면 그걸 왜 해요? 어차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개념을 이만큼 배웠어. 그럼 모든 개념 안에서 문제들을 낼 수 있는 개념들이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출을 봤으니 꽤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봤어. 뭐 이렇게 겹쳐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10년치 이상의 기출을 봤으니 이렇게까지는 다 풀었다고 하자고. 자 근데 포도송이 같네? 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지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기어 개념이 한 요정도라고 해보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반기 신문항 새로 제작한 문항들은 어떤 걸 드리겠어요? 이걸 똑같이 주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주든가 왜냐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주든가 같은 개념 안에서도 약간 말을 바꿔서 그 말을 해석해야 이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큰 한 단계 더 걸러서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을 처음 봤을 때 못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어 하고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근데 풀다 보면 요런 거 있지? 아 이거 아는 건데 왜 못 풀었지? 선생님 해설 들으니까 알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건 이런 거지. 왜냐면 이미 요만큼의 배운 부분이 있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추가로 안 배운 다른 한 줄을 딱 집어넣어서 이걸 해석해야 이렇게 개념과 이어져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은 당연하게 해. 그럼 이제 모든 못 푼 문제를 그래 뭐 볼 수 있어 이러고 넘길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뭐 하반기 강의들 미니모이나 투게더 백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쨌건 기출을 한 번 돌렸을 것이고 개념 공부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 다 보고 제로한큐 다 봤는데 모든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러면 그냥 다 때려치고 복습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것들도 이해는 돼. 근데 시작을 못 했어. 왜? 문제를 처음 보는 거고 이런 표현을 처음 봐서 해석을 못한 거잖아.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 아 이런 표현 처음 봤는데 그러면 공부 그냥 하시면 돼요. 그치? 그잖아.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해. 근데 이런 문제에서 아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걸 왜 내가 적용을 못했지 라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면 하나는 이 파트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보자마자 읽을 생각도 못하는 문제. 아 나 이 파트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막 절대값이 있어서 뾰족점이 되는데 그 뾰족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등등등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라고 생각이 들면 너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 그쵸? 어? 나 이거 몰라서 살짝 쫄아서 해석을 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관련된 문제 그 우리 한큐 제로에 보면 다 유형별로 묶어놨으니까 일로 가가지고 얘네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답에도 있을 것이고 오답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보면서 아 이거 얘 이거랑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구나 이런 게 조금 포함이 되어 있네 하면 이것들 공부를 다시 하는 거야. 얘랑 같이 묶어서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모르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한테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주겠지 그럼 우리가 이게 많아질수록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얘 공부하면서 이것도 다시 봤고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또 이것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러면서 계속 복습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처음 보는 문제는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뭔가 갭쳐있는 문제는 얘네랑 한큐랑 제로랑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생각해봐. 시험은 어디서 나올까? 너무나도 고맙게도 시험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데서 나오면 땡큐야. 근데 시험은 항상 우리가 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개념은 알고 있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문제인데 처음 보는 표현이 있어서 이거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문제 가 바로 시험이 아니겠어요? 절대 시험이 여기서 나오진 않아. 그렇잖아. 그리고 시험이 절대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이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양질의 문제를 많이 보라는 게 그냥 문제수만 됐다 늘린다고 이런 데서 문제를 낼 수 있지. 처음 보는 문제에 대비해야 돼 이러면서 낼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봐봤자 여기서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이 안에서 최대한 양질의 문제 우리가 충분히 본 개념 안에서 좋은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한테 최선을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주고 싶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럽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면 이만큼을 또 안 배운 내용이 나왔다는 생각 처음 보는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데서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머리잖아요. 뇌잖아요. 뇌를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질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힘을 키우고자 이제 이렇게 안 본 부분에서 주는 거니까 이걸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단 자신감을 장착하고 들어가면 만약에 이런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겹치는 뭐뭐들이 있는데 분명히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게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느낌의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시험이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왜? 우리는 처음 보는 문제들도 해석하는 연습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기출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만약에 기출만 봤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여기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야. 그럼 기출만 봤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추가로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는 문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 왜? 내가 그걸 노리고 문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직전까지 계속 처음 보는 문제들을 겪을 것이고 수능 보기 전에 이제 풀무이 볼 때도 풀무이도 마찬가지야. 안 풀리는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을 거거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험 대비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이런 데를 그냥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데를 채워나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복습을 최대한 많이 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메꾼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낫다면 틀리시면 되고 그 대신 대부분의 문제가 이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는 어디선가 본듯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응용을 거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잘 안 풀리는 거 당연한 거야. 지금 잘 풀리는 문제만 풀고 있다면 사실 그래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내가 너네를 진짜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이런 문제 너네가 다 풀 수 있어. 이러면서 비슷한 문제 개념 조금 바꿔가지고 숫자 조금 바꿔서 내용 조금 바꿔서 주면 아 나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풀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건 아시죠. 그거는 우리 워크북으로 이미 다 했어. 심지어 워크북에서도 개념 뽑고 중요한 내용들 뽑아서 새로 문제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주고 싶은 거니까 지금 못 푸는 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못 푸는 게 맞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꽉 빼곡하게 채워 나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맨날 맨날 배우는 중이구나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복습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덜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풀모의 풀면서도 최대한 이제 빨리 풀어보고 곧 이제 풀모의가 올라갈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빨리 풀어보고 그 중에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진짜 요만큼 이런 거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장에 진짜 완벽한 상태로 나는 공부가 됐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제가 꽉꽉 채워드리는 거니까 지금 4점짜리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그게 얼토당토하는 문제다.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주는 문제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기출을 다시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거야. 아시겠죠? 내가 주는 문제는 무조건 이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냥 주어진 문제를 공부를 하세요. 새로 받아들이든 복습이든 계속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대로만 공부하시면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강 보고 많은 문제를 보고 이만큼 봤으니 많이 봤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본 문제는 나는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수능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아시겠지? 모르는 문제는 응용해서 풀면 돼. 그래도 모르는 거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이 무조건 나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약간 지치고 새로운 문제 풀면서 걱정도 많아지고 내가 남들보다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쭉쭉 나아가시고요. 이제 풀모이를 제가 다음 주에는 내보내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너무 쫓길 필요도 없어요. 풀모이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남으면 9월에 보셔도 되고 이제 막 앞으로 공부할 게 더 많으면 10월에 보셔도 되고 10월 말에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완벽하게 공부를 한 상태로 풀모이를 보자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드렸어요. 요점은 뭐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믿고 그냥 내가 주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고 배우고 복습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